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한번 볼텐데 자 오늘 상한가 부분까지 갔습니다 일단 저는 어제 팔았구요 자 근데 어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솔브레인 홀딩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정확하게 신고가 매매를 하는 그 기준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뭐 충분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굴뚝주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죠 PBR이 0.9, 0.66, 0.43 0.43이라는 건 총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여기 보면 자산총계보다 시가총액이 50%도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저평가 받는 종목이다 자 근데 저평가 받는 종목은 저평가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을 떠나서 해소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 그쵸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일단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 드릴게요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입니다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좌 수익률이에요 이거 이 계좌 수익률은 실제 손실본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내가 얼마에 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총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있는 부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다 표시가 되죠 자 인증을 할 때는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1월 2일 24년 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대략 한 지금 7주차 진행 중에 있고 요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 내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갈게요 우선 저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고 바이오 쪽도 함께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2월달 들어서는 로봇 그리고 자동차 쪽 이쪽으로 공략을 했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한 3가지 4가지 종목만 볼게요 자 2월달에 매매한 종목인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그쵸 2월 초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한 내용이 있고 하나 둘 셋 3일만에 47%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월달에 공략을 했었던 바이오와 반도체 그 중에서 업 오브 반도체 같은 종목을 보면요 자 정확하게 제가 1월 23일날 18,000원에 공략을 해서 4일동안 21% 수익보고 빠졌고요 그리고 에브리봇 방금 전에 보셨죠 그리고 코리아FT 자 코리아FT 같은 종목들도 2월달에 제가 진입을 해서 28% 수익 그쵸 대략 한 6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이런 매매가 모두 다 그쵸 신고가 매매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신고가는 뭐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물 소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신규 상장주 그쵸 사피엠 반도체 같은 건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는 고가 매물대가 없죠 그쵸 그래서 어저께 바로 공략이 들어갔고 27% 수익보고 오늘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2월 19일 사피엠 반도체 시장가 매수 8시 55분 그쵸 장시작전에 다 공개를 하고 실제 1박 2일동안 수익은 27%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합치고 합쳐져서 여기 보이는 34%의 계좌 수익을 달성을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기 진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 번호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짜 24년에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아까 전에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를 어떻게 매매했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솔브레인 홀딩스를 한번 볼게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는 일단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맞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장 루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굴뚝주였어요 왜 굴뚝주였는지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가 실적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안 올랐었잖아요 그쵸 이 내용만 보면 돼요 PBR이라는 건 총자산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올라왔을 때 1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PBR 1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PBR 0.4배라는 건 내가 10을 가지고 있는데 4.3이라는 소리입니다 끝이에요 그쵸 그럼 나머지 5.7은 어디 갔나요? 그쵸 이만큼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쵸 2020년도 이때 당시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계속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반도체보다 조금 더딘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번에 24년도 들어와서 저 PBR 관련된 내용과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언제 신고가를 갖는지예요 그쵸 12월달에 신고가를 갖다 그러면 이 종목은 12월달부터 내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그쵸 눌림목에 내가 저가 잡을 수 있다 22평 이럴 때는 22평 지지받고 돌파하니까 공략해라 62평 지지받고 돌파하니까 공략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올라와서 매매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요날이죠 이때 샀나요? 이때 샀나요? 아니에요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 2월 13일날 그쵸 그러면 신고가를 가고 정확하게 12월 중순부터 추적을 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추적한 결과 29%의 수익을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넷 4일 만에 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팔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갑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저가에 정확하게 잡았나요? 못 잡았죠? 그쵸 저는 확인합니다 대신에 남들보다 높게 사요 하지만 보유기간은 짧다 그쵸 그리고 내가 판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판 이유는 명확하게 빠졌으니까 파는 겁니다 적게 빠졌고 거래 줄었다 이런 걸 가지고 점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매매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는 거지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야 이래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 보세요 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나요? 자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 보면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미반도체 보잖아요 23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만원부터 시작해서 6만원 지금 8만원까지 찍고 지금 7만원대에서 거래 중인데 실적 볼까요? 실적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2년도에 실적이 1119억 영업이익 기준이고요 매출은 3200억에서 23년도 들어서는 3200억에서 반토막 났고요 영업이익은 70%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6배 7배씩 올랐어요 이걸 가지고 배터리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고평가 됐다 그쵸 너무 고평가 됐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식을 공매다 쳐야지 근데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배터리 아저씨가 좋아하는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에코프로는 2020년과 21년도에 정확하게 15배 만원부터 15만원까지 올랐고요 23년 22년도에 실적이 6천억으로 2020년도 대비해서 1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거의 10배가 상승을 했죠 이익 기준에서 자 근데 보세요 주가는 21년도에 이미 15배 올랐다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5배 올랐다 그러면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몇 배 올랐나요? 150배 올랐다 왜 만원부터 150만원까지 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실적을 대입해 보자고요 여기까지 15배 근데 실적은 30% 증액 그쵸? 그리고 22년도에는 10배 증액 근데 이 구간에서 이미 15배 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22년 초에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 내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보시면 이때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요거 빼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쵸 21년도에 정확하게 15만원의 고가를 찍고 70% 정도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 정도 돼서 다시 신고가를 또 만들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10배 상승하는 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6천억의 실적이 결과적으로 최종 실적이 나오는 건 23년 초에 나오잖아요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잖아요 23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23년도에 총 실적이 합산돼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발표되고 있잖아요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소울브레인도 4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되고 오늘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3분기 정도 딱 되면 얘네들 실적 심상치 않다 그만큼 프리미엄을 준 게 23년도예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실적의 증가가 600억부터 6천억까지 10배가 올라가는 게 22년도까지인데 주가 상승은 1년, 2년, 3년 동안 얼마 올랐어요? 150배 그럼 몇 배 더 올라간 거예요? 10배 더 올랐다 그렇죠? 실적의 증가분 만큼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주가는 10배만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150배가 올랐다 그렇죠? 이런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그렇죠? 에코프로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맞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맞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토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으로도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각이 안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가 나쁘거나 그랬었던 적은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막 슈퍼사이클 만나면서 막 폭등하고 10배씩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올랐어요? 이제 이때 저가 따져서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나온 결과가 4배? 4배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이때도 한미반도체가 더 갔고 22년도, 23년도에도 더 갔는데 솔브레인은 지금 올라서 4배 올랐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폭보다 훨씬 더 주가가 더뎠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내용까지 같이 붙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의 발표 자 그럼 다음 나왔죠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정확하게 12월이라는 겁니다 전 그 이야기를 정말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론 저도 어저께 매도하고 아쉽죠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29% 수익을 내고 나왔죠 솔브레인홀딩스 그렇죠 매수 5만 300원 2월 13일 2월 19일 매도해서 29% 수익 끝이잖아요 이게 4일 보유해서 끝입니다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죠 예상하지 않습니다 야 내일 더 가겠지 오늘 실적 나오니까 기대해보자 이게 나왔을 때 잘못 나왔을 때 리스크를 저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고 가격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월 20일 인성정보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진행됐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좌 수익 30% 이상 7주 만에 이거는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35% 정도를 달성을 한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인성정보 자 내용 보세요 제가 2월 초 1월 말부터 공략을 시작했고 정확하게 2월 19일 어저께 매도를 해서 16%의 수익을 받는데 오늘 또 샀어요 그렇죠 오늘 또 샀습니다 그렇죠 왜 신고가 구간에서 주가가 안 빠지니까 여기부터 2주 카운팅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자 보세요 덕산테코피아 보더라도 오늘 17% 급등이 나오는데 전 4% 수익 먹고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 당연하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런 매매를 우리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할 줄 알아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2월 19일 인성정보 사피엔 반도체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요 인성정보는 아까 전에 봤고요 사피엔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9%까지 상승이 나오고 제가 매도를 했죠 자 근데 어제 시가에 정확하게 공략이 들어갔어요 왜 8시 55분에 제가 살아가 시장감에서 시가에 그냥 체결시켜라 몇 프로 수익 27% 수익 1박 2일 끝 그렇죠 왜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반도체는 모멘텀이 있는데 스펙 반도체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매한 겁니다 스펙 상장한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매물대에 의한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분석이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것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젠백스 링크 자 젠백스 링크 같은 거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렇죠 그 밑에 이렌시스 이렌시스 자 어제 매도했죠 13% 수익 끝 그렇죠 매수하고 30% 수익 구간에서 다시 사고 그 다음날 팔아요 자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세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신고가를 내가 못하면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매매 정확하게 고가 못 잡아요 못 잡는데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팔고 올라도 29% 수익 보고 내가 나왔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가 어떻게 매매하는 것마다 저가를 정확하게 잡고 고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떤 기술력이다 그런 것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타점의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나 그런 부분도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리니까 다 입장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솔브레인 홀딩스를 언제부터 추적해야 된다 그랬죠 12월달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죠 타점을 봐야 된다 왜? 그쵸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쵸 그 다음에 예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락하고 매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구간에 내가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솔브레인 홀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아까 뭐라 그랬냐 2주 카운티 한다 그랬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면 내가 매매 잘못한 거다 그럼 잘못했을 때 최소한 손실을 내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매매를 하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 내용도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그쵸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드리는데 이걸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솔브레인 홀딩스 실적 좋아하는 거 오케이 근데 12월달 신고가 먼저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PBR이 0.43입니다 자 그런데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정착 발표가 다음주 26일날 발표가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할까요? 실적이 다만 좋아져서 자 그렇다면 12월달에 왜 신고가를 갔을까요? 자 그러면 이걸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앞으로 주도주가 지금 신고가 종목이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구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구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구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구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안전화번호로 대시세ですか? 뒤에 limite